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체 부위로 물건을 잡거나 만지며 누군가와 접촉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손이 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행동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손과 관련된 꿈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손 꿈의 깊은 상징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손 꿈은 일반적으로 능력, 관계, 감정의 표현, 행동력, 그리고 통제력을 상징합니다. 손은 무엇인가를 붙잡고, 느끼고, 만들어내는 기능을 가짐으로 꿈에서 손이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현재 상태와 심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은 사람의 능력과 역량을 상징하는 주요 부위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거나 일상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 역할을 합니다. 꿈에서 손이 강조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인식하고 있거나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손은 감정 표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만지거나 잡는 행위는 모두 타인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이 등장하는 꿈은 꿈꾸는 이의 인간관계나 감정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잡는 꿈은 협력과 연결 또는 누군가와의 관계 강화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손은 행동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자주 해석됩니다. 손을 사용하는 행위는 결단력과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꿈에서 손을 움직이는 장면은 꿈꾸는 이의 현재 상황에서의 결단이나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고 소유하고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꿈에서 손이 무언가를 쥐거나 소유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통제력을 원하거나 무엇인가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손 꿈은 꿈에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음은 손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과 그 해석입니다. 깨끗한 손은 순수함, 성실함, 그리고 긍정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깨끗한 손을 보는 것은 꿈꾸는 이의 상황이 깨끗하고 명료하며 그의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손은 죄책감, 부정적 감정 또는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손이 더럽거나 무엇인가로 얼룩져 있다면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문제에 얽혀 있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을 다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무력함이나 죄악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손은 행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손을 다치는 꿈은 능력의 제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삶의 중요한 부분에서의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손을 잡는 꿈은 인간관계의 연결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거나 현재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원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손이 떨어지거나 절단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관계에서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인 상처나 중요한 사람과의 이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살해 제이씨는 꿈에서 두 손으로 큰 상자를 쥐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사업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결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케이시는 꿈에서 가족의 손을 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꿈은 그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엘씨는 꿈에서 손을 깨끗이 씻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큰 실수를 저지른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엘씨는 꿈에서 자신의 손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심리적 제약과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엘씨는 꿈에서 손에 깊은 상처가 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꿈은 그의 내면의 상처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손이 등장하는 꿈은 다양한 상황에서 꿈꾸는 이의 능력, 감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문제를 반영합니다. 꿈에서 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울치를 손으로 잡는 꿈 계획한 일이 잘 되며, 성과를 얻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꿈 모든 망상과 잡념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의 꿈을 꾼다. 개가 자기 손을 핥는 꿈 개가 자기 손을 핥는 꿈을 꾸게 되면, 작품의 우수성을 인지한 심사위원이나 신문기자 등이 작품에 관해 취재하여, 기상에 발표해준다. 검은 손이 문패를 떼어가는 꿈 문패 주인의 집안에 졸지에 몰락하게 되거나, 심하면 그 당사자가 죽을 수도 있는 흉몽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소를 당하게 되며, 노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골물을 손에 끼고 바느질을 하는 꿈 일 복이 터져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된다. 바쁜 일거리 생산이 있다. 구리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굳은 약속을 하게 된다. 만낭, 결제, 합의, 계약, 회사 등으로 행운의 열쇠를 쥔다. 남자친구와 손잡는 꿈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손을 잡는 꿈은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거나, 현재 남자친구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되는 꿈이다. 누군가에게 자기 손금을 보이는 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조언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누군가와 손을 정답게 잡는 꿈 편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과 악수하는 꿈 단체끼리 연합이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개인끼리 결연, 결혼 등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을 부르기 위해 손으로 손짓하는 꿈 다른 사람에 자신의 소식을 전할 일이 생긴다. 두둑한 큰 손과 악수를 하는 꿈 상당한 재력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 어려운 불안기를 극복하게 된다. 상호협약, 합의 체결, 원조, 재복, 약속, 계약 등이 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인 꿈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거나, 불륜, 부적절한 사랑 등을 하게 된다. 많은 벌대를 한 손으로 잡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재수가 대통하다. 작은 사법권과 명예를 얻는다. 몸에 손과 발이 없어서 허둥대는 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느 것부터 해야 할지를 몰라 불안해하는 신몽의 일종 망치를 손에 쥐고 작업장으로 가는 꿈 무덤에서 사람의 손이 나오는 꿈 일거리가 많아 바쁘게 된다. 외로운 해결사, 슬기와 지혜가 있다. 채권자의 비톡촉으로 고통을 받는다. 물건을 훔치는 손을 본 꿈 이유도 없이 주변의 모함을 받아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거나 실제로 물건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게 된다.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꿈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물에 손이나 발을 씻는 꿈 물에 손이나 발을 씻는 꿈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일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잘 추진된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승진하게 되고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직장을 얻게 된다. 계약을 앞둔 사람은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것이다. 바닷가에서 새우를 손으로 잡는 꿈 어려움을 극복하고 노력하여 자수성가하게 된다. 태몽일 경우 아들을 출산한다. 부부가 서로 손찌검하는 꿈 부부 사이가 화목해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으로 해석된다. 부하가 손짓을 하며 웃는 꿈 직장에서 하극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된다. 속임수, 함정, 불경 등이 있다. 상대방의 손을 포개어 잡는 꿈 상대방의 손을 포개어 잡는 꿈은 제자, 형제, 연인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 마리의 새 중 한 마리가 손바닥에 앉는 꿈 세 여성 중 한 여성을 맞이하여 결혼을 한다. 손흥동에 관한 꿈 타인과 활발한 교섭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 손가락 없는 꿈 금전 문제로 소송이 있을 암시의 꿈이다. 손가락에 피멍이 드는 꿈 근심고통이 생긴다. 직장인은 장거리 운전 시에 특히 조심하도록 한다. 손가락에 깍지 끼는 꿈 성적인 콤플렉스에 불만, 불안, 성기능 저하 등을 의미한다. 손가락을 베거나 다치는 꿈 자신이 아끼는 이들에게 우한이 생기거나 그들과 이별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뜻이다. 혹은 아끼는 물건을 잃을 수도 있다. 친한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도 있으니 원행을 조심하고 상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손가락이 절단되거나 부러진 꿈 자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겨 근심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 손과 발에서 피고름이 나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번짱할 징조 다리에 상처가 나거나 피가 나는 꿈도 마찬가지로 길몽 손등에 털이 곱게 나 있는 꿈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손으로 천금을 만지게 된다. 수혜, 저술, 장인, 요리, 기술 등이 있다. 손목 살리는 꿈 단체, 깨등이 해체되고 협조 세력이 와야 된다. 손목에 금팔찌를 차는 꿈 어떤 일이나 연구를 훌륭하게 해낸다.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해가 된다. 손목에 팔찌가 빛이 나는 꿈 킹급의 탱운과 재물을 손에 거머쥐게 된다. 부동산 취득, 문서계약, 수출신용장 낙찰, 수주, 관도급 공사, 소유권 권리 등이 있다. 손목이 빠지는 꿈 손목이 빠지는 꿈은 실제로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까? 그것을 암시한다. 함께 생활하던 이와 이별하게 되거나 상대가 떠나가는 꿈일 수 있으며 혹은 자신에게 힘을 주거나 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빠진 손목을 다시 맞추어도 마찬가지이다. 손목이 빨개지거나 시꺼먹게 되는 꿈 빨개지면 질병이 생기고 시꺼먹게 되면 사고로 팔을 못 쓴다. 손바닥 안에 다이아몬드가 보이는 꿈 일확천금을 손으로 만진다. 생각지도 못한 큰 뜻을 성취하게 된다. 손바닥에 뜨거운 불을 올려놓아도 아무렇지 않은 꿈 하는 일이 공경에 처하지만 모두 극복하고 성공한다. 손바닥에 혀가 놓여있어 놀란 꿈 굶 속에서 손바닥에 혀가 놓여있었다면 무척 놀라서 잠이 깼을 것이다. 스스로 입주심할 것을 다짐하여 말 한마디도 삼가도록 하라. 자신은 무심코 한 말을 지려도 듣는 사람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법이다. 자신의 말 실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꿈이다. 손발을 흔들며 떠는 꿈 드러운 복을 차버리고 촉박을 차게 된다. 실수, 사고, 질병, 우한 등이 발생한다. 손에 관한 꿈 소문을 의미하는 꿈이다. 소문이 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깨끗한 손이면 그것은 좋은 소문이고 울퉁불퉁하고 더러운 손이면 나쁜 소문이 나고 있는 의미이다. 손에 끼던 반지가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꿈 연인관계에 금이 가거나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꿈 손에 상처가 나 피가 나는 꿈 손으로 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성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 손에 털이 나는 꿈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손에 화상을 입어 걱정하는 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거나 추억에 남을 만한 일이 생긴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 꿈 예술 문예 작품을 창작한다. 손으로 많은 돈을 거머쥐게 된다. 행제, 재물, 문예 창작, 발명, 상품 개발 등의 길조이다. 손으로 다른 사람을 치는 꿈 형제 간이나 단체에 속한 사람이 서로 협심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할 일이 생기게 된다. 손으로 문패를 옮겨 놓는 꿈 강교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 자신의 신분에 변화가 생긴다.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꿈 일손이 바쁘게 됨을 나타내고 행제소가 있다. 공사단체, 조직, 일거리 수유, 가족 사업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으로 거머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취득 등의 기룹이다. 손으로 봉황새를 잡는 꿈 국이 공명하고 일취월장하게 된다.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손으로 상대방을 치는 꿈 형제와 함께 또는 단체적인 힘으로 상대를 공박하거나 어떤 방도에 의해서 이를 취하게 된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꿈 파트너에게 실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손으로 접은 우산을 펴고 머리 위로 받쳐 쓰는 꿈 고위행사, 보호, 일거리, 명예, 히로여락 등이 있다. 손으로 콧물을 만지작거리는 꿈 상상으로 상당한 재물을 만지게 된다. 행제, 돈, 수조, 낙찰, 기쁨 등이 생긴다. 손으로 푸른 옥을 매만지는 꿈 뜻하지 않은 행제소로 많은 돈이 들어온다. 손을 깨끗하게 씻는 꿈 손을 씻는 꿈은 그동안 찜찜하게 이어왔던 좋지 않은 일에서 손을 떼게 됨을 암시하는 꿈이다. 만약 손이 덜 씻겨져서 불쾌했다면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해 불안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렸다면 속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실에서 나쁜 일에 관여했을 때 그만둔다는 표현을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손을 높이 들어 거수경례를 하는 꿈 단체로 민원을 제기할 일이 생긴다.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꿈 상대방과 어떤 일이나 직업, 결혼 등을 잘 추진시킬 수 있다. 손을 물에 댄 꿈 훈륜, 위험한 사랑에 빠지거나 자신에게 위험을 끼칠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꿈 손을 매고 누워있는 꿈 집안의 우한이들 긁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질병, 이별수, 고독 등이 있다. 손을 불에 대는 꿈 손에 화상을 입는 꿈은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인물이나 자신에게 상처를 줄 이성을 만날 수 있다. 처음에는 어떤 이성이든지 달콤하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손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꿈 일이 떳떳하지 못하니 빨리 손을 떼라는 암시 손을 힘차게 불끈 쥐는 꿈 굳은 가구와 투지로 새로운 일이나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손이 아름답고 건장해 보이는 꿈 사업이 번창하여 재물을 얻고 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징초 손이 작아지거나 작아 보이는 꿈 현실에서는 사기나 배신을 당하게 되거나 손해를 보며 걱정과 근심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손이 작은 사람과 악수를 하는 꿈 남을 위하여 돕거나 봉사할 일이 생긴다. 지출, 희사, 약속, 협조 등이 있다. 손이 잘리거나 다쳐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꿈 오랫동안 공들여 이루고자 했던 일이 실패하게 되고 가족과 헤어지거나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 손이 잘리거나 화상을 입는 꿈 가정에서 사소한 일로 큰 다툼이 생긴다. 손이 크고 굵으며 튼튼하게 보이는 꿈 강한 자신감과 의지로 자수성가하게 된다. 손톱을 깎는 꿈 새로운 각오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손톱을 깨끗하게 다듬는 꿈 우한이 해소되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를 의미한다. 손톱을 다쳐 피를 흘리거나 손톱에 상처가 있는 꿈 집안의 근심거리나 질병 등 우한이 발생되거나 갑자기 돌발사고나 큰 피해 내지 흉엄한 일에 부딪히게 된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횡재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론이다. 수목이 쌓인 내변을 손으로 주무른 꿈 막대한 재물을 마음대로 움직일 일이 생길 징척 아름다운 손을 자랑하는 꿈 진행 중인 일을 잘 성취하게 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 눈을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나게 된다. 악수하면서 잡은 손을 서로 흔드는 꿈 단체나 개인과 맺었던 결연이나 연합이 한동안 복잡한 상황으로 서로 약해지게 된다. 악수하면서 잡은 손을 흔드는 꿈 악수하면서 잡은 손을 흔드는 꿈은 상대방 차의 협력 결합, 결연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흔드는 횟수만큼 일이 생긴다. 악수를 할 때 상대방 손이 차갑게 느껴지면 냉대받을 일이 생긴다. 반대로 상대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면 호의를 느끼게 된다. 앞치마에 손을 닦는 꿈 앞치마에 손을 닦는 꿈을 꾸게 되면 멀리 시집간 딸이 친정을 다니러 오고 앞치마를 벗으면 가정부나 고용인이 나가게 된다. 애현동물을 손으로 들거나 쓰다듬는 꿈 애현동물을 손으로 들거나 쓰다듬는 꿈은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표현해야 할 일이 생긴다. 약재 떠있는 족의 구름을 손으로 잡은 꿈 얼굴을 손으로 씻는 꿈은 새로운 직장을 갖거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꿈이다. 얼굴에 뭔가 묻었는데 그것을 씻지 못하면 현실에서 답답한 일이 생기고 묻어있는 것을 씻어내면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여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못 다듬었으며 무슨 일을 하든 밑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연인과 악수하는 꿈 만나고 있는 연인과 좀 더 깊이 있는 만남을 갖게 된다. 열 손바닥 모두에 금반지를 끼고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모든 형제자매가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달콤한 축복을 받게 될 친척,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 성취 등을 암시하는 길몽 예쁜 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있는 꿈 공로패 또는 훈장을 받거나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위급함에 처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 구해준 꿈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자신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길 침척 의자에 앉아서 자신의 손을 보는 꿈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모험을 받는다. 자신의 손을 누가 잡아 끌어주는 꿈 상대방의 도움을 크게 얻어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자신의 손이 귀공자의 손처럼 고아지는 꿈 남자라면 부유해지고 지위가 높아짐, 여자라면 이성의 눈을 떴다는 뜻 자신의 손이 넓은 공간을 덮을 만큼 커지는 꿈 자신의 권세나 사업이 커진다. 자신의 손이 점점 커지는 것을 꿈 진행 중인 사업이 확장되거나 권리 등을 얻게 된다. 자신의 의자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는 꿈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던 꿈이었다면 이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과 제외하게 되거나 헤어진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의자에 손을 대는 꿈 의자 주인의 위치와 맞먹는 지위와 관리가 주어진다. 잘라진 손을 줍거나 남의 손을 잘라 가지는 꿈 자신의 작품 또는 남의 작품을 얻게 된다. 제비가 손에 안는 꿈 새 식구가 들어올 것을 예시한 꿈이다.